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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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실탄 이제 쏘실 준비됐나요 예 준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이어 프로텍션 착용하고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들도 착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총 받으시고 어 자 받으시고 2 8 3 랜즈엣 day 5 와 와 뒤에 쌓여야 할 것 같은데 파편이 여기까지 되네 그래도 잘 쏘는데? 왜 안맞지? 거리가 한 20리터 정도 됐는데 감 잡아가고 있어요? 네 오케이 잠깐만 이거 나한테 떨어져 자꾸 좀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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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잘하는데 어 그 씨앗 그 씨앗 낚시를 확인하고 한 상 분리하고 한 상 먼저 분리하고 2,3에 2,3에 속초 전진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 3,4에 속초 전진 를고 약속 확인하고 오케이 박수 자 이번에 500매그넘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습니까? 네 준비 됐습니다 렌지 앞 렌지 앞 실업 레디 스탠바이 준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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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쉣! 미쳤다! 이거 사람이 쓸 수 있는게 아닌데? 아 그쵸 그쵸 이걸 왜 쓰지? 자 그럼 이제 두번째 모드로 했다구요? 700레인 자 쉬러 레디! 아 쉣 오마이 갓! 아 쉣 쉬러 레디! 스탠바이! 오마이갓! 고! 와우! 오우쉣! 자 약실... 실린더 분리 실린더 분리... 와 이거 손 진짜 아프다! 와 미쳤다! 미쳤어요! 아 이거 진짜 아픈데? 이제 다음 총 K2 한번 사격해 보겠습니다 이제 탄은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데 5.56mm 보통 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삽탄하겠습니다 네! 레인지 핫! 레인지 핫! 자 이제 들어갔죠? 탄알일반 들어갔습니다 네! 그 다음에 조종관 반자동! 반자동! 자! 쉬러 레디! 스탠바이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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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오랜만인데? 오케이 오우! 잘 쏘렸다! 오우! 오우! 잘 맞는다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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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갔습니까? 네! 다 나갔으면 다 나갔으면 총을 이렇게 해서 워킹스테이션을 갖고 오시고 약식 폈죠? 약식 폈습니다 탄창 제거 탄창 제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노리새 전진 요거 노리새 2,3회 후퇴전진 앞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격발 노리새 2,3회 후퇴전진 이렇게 약식 확인하고 됐습니다 총 세우시면 오케이 잡아보세요 네 아 이건 익숙하죠? 네 아주 익숙한 느낌이네 자 그럼 이제 탄 들어갑니다 레인지 핫 레인지 핫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 오 잘간다 오케이 자 익숙도 탄창 제거 확인하고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네 전혀 안달아본 적성극총이잖아요 네 그렇죠? 자 그러면은 준비를 하시죠 네 삽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삽탄 됐고 탄알일반 장전됐고 지금은 일단 안전으로 놨고요 네 본인이 이제 자세 좀 잡아보시고 준비됐다 싶으시면 내려서 안전 해제하시고 사격 개시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잘 쏜다 스탠바이 고 어 잘 쏜다 잡아니 여인 스 포 펌프 액션 슈 툭 이렇게 앞으로 아 그래도 처음하는 상승으로 잘해 네 선생님 You are ready 스탠바이 Go 오 잘하는데 어때요? 파업스러워요 자 이번에 솔총 뭐라고요?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샷건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쏘는게 아니라 당기면 당기면 쏘는 데까지 나가는거에요 렌즈헛 렌즈헛 상자폼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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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이랑 섞은거 있잖아요 아 섞은거 스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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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퓠바이 스트바이 스탠바이 고 쭉 크랙 갑자기 에어컨 위 아 이거 뭔가 되게 깔끔해요